이 음악과 잘 어울리네요 승미씨 이제 고문으로 고문투하는 승미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왼쪽 정면 오른쪽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뇌가 눈빛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 자 승미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박준수 필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YG전자 YG전략자료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색함 속에 어색함 속에 리얼함이 있는 이 모습이 아마 그대로 YG전자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사진을 끝내면 저는 박미서가 아니겠죠 위대한 승치비 우리 승미씨와 어울리는 제가 샤페인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샤페인잔을 들고 그리고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범창을 기원하면 두 분 치얼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YG전자의 범창을 기원합니다 치얼스 두 분 한번 짜려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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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니전자의 승리군은 박중수 피디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의 신 유부의 시끄러운 제작진이 선사하는 참고하십시오 스스로 명량을 손상 손상 손상